고성군이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를 지역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관람객들에게 입장권 구매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. 엑스포 관람객이 입장권을 2만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 교환소에서 2만원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고성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돌려주고 있으며 어제까지 모두 5천건이 지급됐습니다. 이번 행사는 고성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된 2억원의 예산을 소진하면 종료됩니다. 고성군은 또 부대행사로 DMZ 평화탐방 투어와 온라인 테마별 스탬프 투어를 진행해 각각 900여 명, 2,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